첫번째 정국에 물건을 먹습니다 양재왕도서짜 겨울에 같이 먹으러 갔어요 이젠 소천만 입을때oncé 맛있어서 죄송해요 저희는 사장님이 좋은데 아.. 세워가게 됐어요 미안 미안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며 오파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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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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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%만 30,30%나는 걸까? 너너너너로 나도 한 번 더 다행히 당장 끝나고는 밥을 먹어야 돼요 아 진짜 제발 조용히 해 나 이러고 들어가고 싶거든? 네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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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아.. .. dus.. 정전 eyegas 홍보 화사 저는 배달음식 정말 맛있게 들었는데 배달용기와 친환경을 바꾼다 이렇다 나쁜 느낌을 맞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